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등보바지 장애는 단수무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애 그렇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자 먼저 탄수관증에 대한 반력 탄수관증 합력입니다 합력 AAB는 3분의 2 곱하기 열마 8분의 WL제곱 이거 나오죠 2분의 WL 맞죠 3분의 곱하기 8 2I WL제곱 곱하기 L은 12 2I의 WL 3성 나왔죠 자 반력입니다 시그마 MB는 0 시계방향 플러스 RAY 다시 곱하기 L 마이너스 AAB 곱하기 2분의 L은 0 RAY 다시는 2분의 AAB는 24 2I의 WL 3성 위로 가죠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구했습니다 RAY 다시 이게 얼마? 24 2I의 WL 3성 SIGMA FI는 0입니다 올라가는건 플러스구요 따라서 24 2I WL 3성 맞죠? 이건 다 얼마입니까? 다 얼마입니까? 나왔죠? 이 면적은 이 면적은 말 그대로 24 12 2I의 WL 3성 12 2I WL 3성 마이너스 12 2I WL 3성 플러스 RBY 다시는 0 따라서 RBY 다시는 24 2I WL 3성 위로 똑같죠? 2I WL 3성 지금 동무부아직이 작용하는거 단상 단상 아줌빠에 의해서 반려 합력 나왔구요 반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C점에 처진각 및 수지처지입니다 자 합력은 얼마였다고 하고 있어요? AAC는 3분의 2 곱하기 8 2I WL 최고 2분의 L 24 2I WL 3성 따라서 C점에 수지처지 나오죠? 시그마 FY는 0 플러스 24 2I WL 3성 이게 24 2I WL 3성 맞죠? 빼기 AAC 마이너스 SC 다시 0 따라서 SC 다시는 24 2I 잘 보세요 WL 3성 마이너스 24 2I WL 3성 0 따라서 처진각 0 입니다 자 C점에 아 이거는 처진각이구요 이제 C점에 수평 수지 처짐은 시그마 MC는 0 시계방향 플러스 곱하기 2 L 마이너스 AAC 곱하기 16 3L 마이너스 MC 다시는 0 MC 다시는 48 2 I WL 4성 마이너스 384 EI 3 WL 4성 은 384 EI 5 WL 4성 따라서 YC 는 MC 다시 84 EI 5 WL 4성 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등분보화증이 작용하는 단순보 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자 C점에 처진각 수지처집을 이렇게 처진각 0 수지처집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탄성화증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단순보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단순보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히 나온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